네 오늘은 여성의 상속의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은 전통시대에 여성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여성에게도 재산이 상속되었나 하는 이런 의문을 먼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고려사에 있는 상속과 관련된 사료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고려 고종 때 몽골 침략해오고 고려가 맞서 싸우고 하던 대몽항쟁기가 바로 고종대에 해당하는데 그때 손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변이 지방관이 되어서 있었던 사례가 고려사에 실려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누이에게만 주고 동생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상속을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재판을 시작을 한 거죠 남동생이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임종 때 가산을 모두 내게 주셨다 너에게 준 것은 검은 옷과 검은 관, 미투리,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묶음뿐이었다 문서가 있는데 내가 어찌 어겼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대로 받았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손변 앞에서 남매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손변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느냐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 아버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에게 재산을 남기는데 딸에게 모두 주고 아들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줬죠 검은 옷 한 벌, 검은 관, 머리에 쓰는 관 하나, 미투리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묶음 자 그러니까 손변이 또 묻습니다 그때 너희는 몇 살이었느냐 하니 누이는 이미 혼인을 했고 동생은 아직 어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그런 남매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은 손변이 판결을 합니다 자 이 판결 아주 주목되는데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해 같은 것인데 어찌 혼인한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받겠겠는가 어린 동생이 의지할 때라고는 누이뿐인데 만일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면 누이가 동생을 양육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따릅니다 동생이 장성에서 그 종이 한 묶음 있죠 그 종이에 소장을 쓰고 치의를 입고 치관을 쓰고 미투리를 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그 복장을 하고 관에 고하면 장차 판결해 줄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네 가지 물건을 남긴 뜻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다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차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던 거야 이러면서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주는데 어떻게 나누어주느냐 하면 남매가 깨달은 바에 있어서 서로 마주보며 울었다 손벼는 재산을 반씩 나누어주었다 어떠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산을 반씩 나누어주었다 딸과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다 거든요 이것이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상속의 관행입니다 아들딸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나누어준다 N분의 1 상속 이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딸에게도 여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자녀균분 상속이 우리 생각보다도 오랫동안 전통으로 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고마운 분이죠 조선시대 율곡 2의 기록이 있습니다 율곡이 쓴 기록은 아니고 율곡이 형제 남매들과 함께 재산을 나눈 화훼문기라고 하는데 이 문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이걸 보면 율곡 남매 모두 7명입니다만 7이 다 모여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를 한 겁니다 이 문서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토지와 노비예요 먼저 노비를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가를 보면 일곱 남매가 노비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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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15명, 15명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눠 가진 거죠 그런데 앞에 세 사람이 16명, 한 명씩을 더 갖고 뒤에 네 사람은 한 명씩을 덜 가졌습니다 이것은 노비의 경우 균등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한 사람을 여러 조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첫째가 고르고 둘째가 고르고 이렇게 해서 셋째가 16명째를 고르면서 노비 분할이 끝났다 이런 상황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노비를 인원수만 맞춘다고 해가지고 공평한 건 아닐 거예요 남자 종을 갖느냐, 여자 종을 갖느냐, 젊은 종을 갖느냐, 늙은 종 또는 어린 종을 갖느냐에 따라서 공평한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거 아주 또 재미있는 의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의 이종서 교수의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노비를 나눴겠죠 남자 종, 여자 종을 나누고 나이를 가지고 또 51세 이상의 나이 든 노비 해서 노 그룹이 있고 16세부터 50세까지 젊은 노비 해서 장 그룹이 있고 15세 이하의 어린 노비, 약 그룹이 있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형제가 순서대로 제법기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먼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게 노비를 배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 했으니까 조금 안 좋게 나와도 큰 불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약간의 불평등함이 생긴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기꺼이 승복한다면 그걸로 되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비 뽑기를 한 결과가 16, 16, 16, 15, 15, 15, 15 이런 결과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균분입니다 자, 노비 이렇게 균분하고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 일곱 남매가 균분을 합니다 자녀 균분상속의 전통이 이때까지 유지되었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566년입니다 16세기 후반까지도 자녀들이 재산을 균분하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는 거고요 이 율곡 남매 화훼문기라고 하는 이 문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봉사조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곱 남매와 서모 권씨의 재산을 나눠갖기 전에 맨 앞에 봉사조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조는 뭐냐면 재산을 지내는 비용을 먼저 떼 놓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줍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들과 딸들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재산을 상속할 권리에 더불어서 부모들의 제사를 올려야 된다는 의무가 같이 따라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딸이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제사를 같이 지낸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유냉봉사라고 해서 아들, 딸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굳이 봉사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율곡 남매 화해문께는 봉사조가 있습니다 봉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마도 이 집의 장남일 거예요 장남이 제사를 혼자 지내는 쪽으로 서서히 자리가 잡혀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봉사조를 장남이 관리하면서 제사도 이제 내가 지낸다 이렇게 변화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고려시대의 윤행봉사가 조선 후기에 적장자 단독상속 적장자가 단독으로 제사를 지내는 관행으로 이행하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남매 화해문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 남매 화해의 사건와 제사 자omin에서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 좀ин한 자아가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자리에 여기서 깜ыв Hamburg